4월 14일 당직원장 제21조의 법 4무 대무총장부터 제출된 2015-16 회계전도 중 2015년 7월 1일부터 2012년 3월 30일까지 재반수리와 장부위 증빙 처리를 감상 결과 집행에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감사보고를 드립니다. 2016년 3월 31일 현재 가급은행 예금계좌 잔액 합계액이 4억 532만 3천 4백 1원으로 통장과 개조한 바 일치하였습니다. 금액이 지구 재정 아타를 확시키고 있는 갓클럽의 의무국 미수액이 반연도에 비해 크게 감수하여 후 스탠딩 크롭 유지를 위해 심슨 집행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후 부과되는 의무국도 부정 미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지구 입문의 임명 주천시 지구원장 제27조를 준수할 것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크롭위 직체와 회원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라이온 지도자 발굴을 위해 노력하여 당선 총재와 당선 제1위 총재를 개출하여 지구 발전의 획득을 확보이 마련한 집행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잔여 회기도 잘 마무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무관리 및 운영면에서도 별다른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